씻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비벼, 비벼줘야 돼요. 바로 딴 솔잎은 맑은 약수에 깨끗이 씻어낸 다음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고두밥 위에 뿌리고 뜸을 들이면 밥 안에 솔잎향이 가득 퍼지게 됩니다. 스님 이렇게 아주 차갑게 꼭 식혀야 되는 거죠. 많이 식었어요. 이제 다음 공정. 다음 공정은 약초. 송화부터. 아 송화. 송화 뿌리는. 송화가루에 이렇게 뿌려놓아. 이것도 송화예요. 이것도 송화예요? 네. 이것도 송화니까. 그러면 송화가루를 뿌리고 이것도 송화. 송화가루가 보여요. 송화. 송화. 그러니까 송화 백일주가 소나무 꽃술이라는. 소나무 꽃술이야. 그러니까. 역시 스님께서는 꽃줄을 담으시는 거군요. 송화 백일주에는 세 가지 약초.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와 누룩 송화가루가 들어가는데요. 특히 송화가루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우리 몸에 좋은 효소가 전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요리. 이런거지. 퍼세요 먼저. 네. 이거 그두면. 미술. 미술 더술. 미술 더술. 안 흘러게. 말하자면. 뭐 발효 과정이기도 하고. 숙성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거죠. 며칠간 있으면 좋아요. 21일간. 일정한 온도에서 술을 발효시키기 위해 땅속에 묻은 술독 안에 미술을 붓고 3주의 시간이 지나야 16도의 맑은 청주가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송화 백일주 빗기의 마지막 단계. 용수를 박아서 맑은 술을 걸러낸 다음. 100년된 소주 꼬리에 술을 증류시키는 작업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불 앞에서 기다리면. 선생님. 술 나와요. 술 나와요. 손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떠서 보면 불이. 아 예예예. 네. 그럼 이렇게 넣었을 때. 오우. 오우. 그럼 이렇게 넣었을 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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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나오면 바로 자동으로. 저희는. 불에 저희가. 저희는. 예예 불이 좀 약할. 불 앞에서는 영 맥을 못 추는 두 사람이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네. 그럼 도톡하시죠. 맛있는거죠. 일단 아까 냄새가 좋았지. 네, 냄새는 되게 좋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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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